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지리 담당하는 이기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 4월 5월 해가지고 교육청 순한 맛을 보시다가 6월 달에도 평가원 문양이 아무래도 교육청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서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평년에 비해서 6월 지금 평가원 문양이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타임어택까지 여러분들이 겪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6월하고 9월이 우리 이제 이것이 알자 기출이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리 과목은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알지 못하니까 지리 과목은 반드시 6월 9월에서 굉장히 유사한 문항을 낸다는 것을 기출이다 여러분들 문항 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선생님이 올릴 뭐라 그럴까요. 해설 강의도 꼼꼼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거고 오늘 쉬었다고 또 막 춤추고 있지 말고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사탐론 때문에 과탐의 3, 4등급 위학생들이 대거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마 평가원도 평균 난도를 대법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쉬웠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차라리 6월이 쉬운 게 나아요. 보통 9월 쉽게 나와서 좋은 선수 받았다가 잠깐 놓으면은 이 사탐은 대부분 과탐하고도 달라서 사탐은 대부분 고3 때만 여러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한 2주일 뭐 한 달 정도를 약간 놓으면은 감도 떨어지고 내용도 많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게 있으면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국 지리에서 좀 우리 말할 만한 거 뭐 난도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세지 말하고 전체적인 주의사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리부터 보시면은 예상 등급 컷은 한 48점 정도로 봐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걸 맞힌 적은 잘 없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48점 정도 15번 문항이 현재 6월 여러분 수준 대비했을 때 다소 어려웠고 17번 문항도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쌍지하는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지가 세지보다 뚜렷이 어려웠다는 사실. 자 문항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6월 평가원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본다면은 요거 우리 많이 준비했었잖아요. 요 값을 4점 2점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뇌 완전히 그냥 꼬아놓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거 기대했는데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매년 까다롭게 출제했던 에너지 공업 기후문항도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한 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치 관련 문항. 최근에 이제 한지세지가 아무래도 이제 지리의 우리 정체성이 위치잖아요. 근데 한국 지리 위치 관련 문항이 여선 문항으로 평균보다 좀 많았다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요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분명한 것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많잖아. 특히 자료해석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볼륨도 커요. 왜? 자료를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료도 종류도 많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9월 평가원 수능 이번 6월까지를 본다면은 이 어려운 자료해석 문항의 비중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저 자료해석 잘 못해요. 오히려 그건 되게 좋은 거죠. 오케이? 자료해석 문항의 비중이 낮았으니까 대신에 교과 내용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더더욱 뭐라 그랬을까요? 기본적인 어떤 준비 시간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념 후다닥 봐도 이 수능이라는 것의 어떤 자료해석 문항의 특성상 그날 컨디션만 좋으면 개념이 조금 약한데도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자료해석 문항은 쉬워졌지만은 교과 내용 중심으로 내다보니까 교과를 꼼꼼하게 봐야 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지 못했다면은 운이 좋아서 잘 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문항별로 봤을 때는 내일 해설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번 같은 경우 5번만 봐도 그쵸? 굉장히 꼼꼼한 걸 필요로 하죠. 우리 배저석 경제수역은 뭡니까? 0의 기선부터 최대 200켈이 0의 제외잖아. 0의 를 제외해야죠. 그치? 그거 건드린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신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신유형 치고는 좀 순한 맛입니다. 그쵸? 우리가 두렵질 않아. 난도는 높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짜 기출해서 다뤘던 건데 어떤 지역에 통군통학하는 인구는 뭐야? 결국 학교를 다니고 직장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개 인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종로구, 중구 뭐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아니여, 이천여주 이런 녀석들의 상주 인구를 어느 정도 가늠하는 그러한 또 교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 중구는 외웠잖아.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인구가 적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종로구, 중구가 둘 중에 하나인데 주간 인구 지수는 우리 외웠잖아. 우리 중구가 300, 종로구가 250, 강남구가 200 그건 이제 합쳐서 생각하면 종로구, 중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6월 평가원 직전에 수득 정리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용인 관련된 게 세 문젠가 있었어. 그 용인 그대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기신 도시죠. 이기신 도시들을 요즘에 주로 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기신 도시 암기법. 시작. 평화를 파기하시용. 물론 이제 서울도 있고, 인천에도 좀 있고, 수원 양주에도 있지만 평화를 파기하시용. 시흥 제외하고. 시흥은 2010년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지만 자체 신도시야. 이기신 도시가 아니라.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지역지리 단원, 우리 강원권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야. 태백이 인구 완전히 망했다. 10만에서 4만도 깨졌다. 그거 착할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또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과 중심으로 내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는 뒷단원까지도 꼼꼼히 봐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설렁설렁 하다가 그날 컨디션 좋아서 잘 맞히던 과거의 수능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요거 딱 설명할 때 개념책 펼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신문 문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7개 중에서 전자와 자동차만 외우면 끝난다 그랬잖아. 우리 다 외웠잖아. 화성, 수원, 용인, 평택, 전하나, 산, 구미 다 외웠잖아. 그치요? 자동차도 올 부인이 투싼을 모는 광경을 보니 참 대개 평화롭군. 많이 했던 부분 그대로 나와줘서 너무 쉬웠죠.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전자하면 경기도 높고 자동차는 추라에게서 경기 울산 비슷하다. 그거 건드린 건데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공업을 꼼꼼히 특히 전자와 자동차는 더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또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조성식이 자꾸 물어봐. 울려서, 보광당, 울거영. 이 순서대로 남동임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공업지역이 조성식이가 갈수록 이제 시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17번은 굉장히 이제 3번 선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서부평야, 서명제, 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19%. 이 전남이 1대 행하는 게 또 채소니까 여기서 22%인데 우리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벼의 재배 면적이 우리 채소보다 2배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19%가 많겠냐, 여기서 22%가 많겠냐를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시설 재배 면적의 비율. 누가 더 시설에서 많이 재배하냐, 채소냐, 과수냐, 과수냐, 채소냐. 우리 역시 알짜 기출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채소가 더 많죠. 19번 문제는 역시 신유형으로 낸 건데 역시 순한 맛입니다. 이런 유형이 이제 새로 만들었긴 했는데 우리가 순한 맛으로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원권보다 호남권의 발전량이 많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이 되는 것이고 또 총 발전량에서 차려야 되는 비율이 원자력보다 높냐. 둘 다 아니요고. 그죠? 가동시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냐. 둘 다 예고.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많냐. 그러면 이제 풍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둘 다 예, 둘 다 아니요. 어느 한쪽만 예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말 여러분들 부담 느낄 수 있지만 국토개발하면 1차부터 5차까지를 외워두라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그 시기적으로는 이 뒷단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차는 우리 개발 제한국. 2차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3차가 KTX, 서해안, 신산업지구, 도농통합시. 4차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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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렇게 했던 거. 그거를 건드린 문양입니다. 오케이. 이제 세계지리를 볼 겁니다. 세계지리는 선생님 기억에 최근 5년 동안에 이렇게 킬러 문양이 없었던 평가원 시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약간 그리고 세지가 평가원 시험에서는 한지보다는 조금 또 약간 좀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뭐 5년치 선생님 개념 교재 첫 페이지에 5년 1등급 컷 변화를 보면 알잖아. 그치? 근데 세지가 정말 킬러 문양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준비 많이 했잖아. 선생님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도, 경도 안 나왔습니다. 국경선 안 나왔어요. 그쵸? 배신이야, 배반. 그럼. 그 다음에 기후도 엄청 준비했는데 기후 완전히 진짜 그쵸? 진나면 순환마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또 역시 한지하고 똑같게 이것은 평가원의 기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괴랄한 자료 해석. 그러니까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 꼭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수능 이번 6월까지 교과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제 운 좋게 잘 맞을 수 있는 기존의 수능 시험은 이제 없어졌다. 우리가 꼼꼼히 해야 된다. 왜?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보통 자료 해석이 2세 개 교과 내용이 2세 개였거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교과 내용이 거의 4, 5개야. 그만큼 우리가 공부할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디테일하게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을 없이도 난도를 높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구석구석 다 낸다는 거야. 찌질한 걸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 범위를 다 구석구석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공부량이 늘어난 거야. 지금 기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문항별로 잠깐 볼게요. 이것도 기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적어두셔야 돼요. 최근에 나오는 GIS 문제는요. 이렇게 국가명을 알아야 풀도로 지도학습과 연계되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선생님 책받침 가지고 또 선생님 또 우리 알잖아. 또 우리 또 지리 앱 있잖아. 그것도 아기 목소리 나오는 지리 앱도 있고. 그거 활용해서 국가 이름 잘 외워두세요. 이거 모잠비크를 건드렸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 이제 학생들이 이거 안 배운 줄 아는데 우리 뒷단원에 보면은 경제의 세계화 단원에서 다뤘던 거예요. 다국적 기업.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봐. 본사 어딨어? 수원에. 그죠? 연구소 어딨어? 뭐 수원에도 있고 우면산에도 있고 여러 곳에 두겠죠. 또는 생산공장은 전세계적으로 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셔야 돼요. 뭐냐면 공장은 대개 모르는 친구들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개도국에만 두는 줄 알아요. 아니야. 우리 미국에도 공장 있잖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뭐 때문에 두는 걸까? 인건비도 비싸고 지가도 비싼데. 그렇죠. 소비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그 나라에서 직접 가서 만들어야. 그죠? 또 이제 제품의 생애 주기도 짧은데 빨리 공급도 될 수 있고 또 그 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준다면 굉장히 비관세 장벽을 낮춥니다. 자기네 나라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건 다국적 기업 공장은 개도국에도 있고 선진국에도 있다. 물론 목적 자체는 약간 똑같진 않지만 선진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위한 완화 등을 포함한 소비시장 개척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연구소도 고급 인력이 풍부한 게 선진국이 더 많겠지만 연구소도 개도국에도 특히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큰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월, 9월에서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문항을 수능에 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간 국경 문제처럼 냈지만 난도는 높지 않았고요. 여기 국경, 오스트리아와 접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언어의 사용자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와 불어 중에 프랑스어 중에 전세계적으로 누가 사용자가 많으냐 이거는 여기 써놨지만 지금 아닌 이전 교육과정에서 출제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이거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가늠할 수는 있지. 왜? 우리 에스파냐가 중남부 아메리카는 대부분 브라질 빼고 에스파냐어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파냐어 사용자가 더 많지. 유엔 공용어기도 해요. 에스파냐어가. 그 다음에 12번에 요것도 보세요. 재밌는 게 철광석글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 호주 1위, 브라질 2위 구리는 구라칠페, 칠레 2위, 페루 2위 은은 칠레 2위, 아니 멕시코 1위 그 다음에 페루 2위라고 배웠는데 멕시코도 없고 페루도 없어. 뭘 보고 맞추려는 거야. 요게 브라질이고 요게 칠레니까 요건 자연스럽게 볼리비아가 될 것이다. 라고 된 거죠. 요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철락인구를 물어봤는데 요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요. 최근에 평가원은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가늠하는 수준으로 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 선생님이 그랬잖아. 계산하는 문제에 너무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 정도는 패스해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철락에서 50% 정도 살면 도시에 50% 정도 살면 철락도 50% 사니까 철락에 한 3,500만 명 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83%가 도시에 살았는데 그게 5,600만 명이라면 17%가 철락에 살 텐데 당연히 요거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굳이 계산한다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83%가 5,649만 명이라면 17%는 얼마냐. 요렇게 계산해도 요 숫자보다는 훨씬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같은 모르는 패스를 잘 써먹길 바라고요. 그럼 명심할 사항 요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우개를 찾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손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요 5월 응시자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과탐은 뭐 투과목은 조금 다르지만 원과목들은 대부분 지금 응시자수가 줄고 있어요. 올해 고3 학생들이 만 명이 늘었음에도 오늘도 발표 났더라고요. 6월 달에 지금 응시자수가 2013년 이훈가로 뭐 거의 뭐 N수생이 최대라고 또 하던데 오케이? 근데 사탐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거의 5월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 작년 대비 장난 아닌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선생님이 담당하는 한지하고 세지를 본다면 세지는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건 여러분도 알지만 세지 내용이 여러분도 알지만 통합사회 때 배웠던 지리가 통합사회 내용의 35% 7문항이 지리인데 그게 다 세계지리거든요. 또 과탐해서 지구과학 선택자가 제일 많은데 지구과학 내용하고 또 가장 많이 겹치는 감옥이 세지야. 그래서 아마 세지로 좀 많이 넘어온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지는 3월에는 1%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제가 좀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6.9% 근데 저만 올라간 게 아니고 재밌는 게 또 보시면 사탐이 전부 3월 대비 어때요? 응시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 이건 감소해서 오히려 증가로 다 바뀌었잖아. 지금 사탐런이 수치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탐 걱정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과탐에서 3,4등급 아이면 문과 학생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문과로 넘어왔을 때 상위권의 포지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친구들이 늘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사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6월 달에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흔들지 못해. 근데 이 친구들도 9월이 되고 수능이 되면 장난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뭐냐. 평가원이 난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오케이. 9월 달에도 아마 6월 달 너무 쉽게 냈더니 생각보다 만점자 비율 높아서 아마 9월 어렵게 낼 거 확실하거든. 근데 난 9월 달에도 난도 조절 못할 거라고 봐. 왜? 평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사탐의 지금 응시자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훨씬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마 수능 가면 더 또 올라갈 거야. 올해 조금 위험합니다. 올해 블랭크 날 수도 있어요. 2등급 2등급 없이 그냥 1등급에서 바로 3등급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교과 내용 중심으로 가니까 오케이 쉽게 나왔다고 룰루랄라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빠진 거 없는지 꼼꼼히 교과 내용 중심으로 자료 해석은 어렵게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명심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3년 예고제 올해 거의 첫 해잖아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은 이제 사탐으로도 이공계 지원이 가능한 대학 그 다음에 학과가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래야 이제 3년 뒤 어때 그들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융합이잖아. 누구나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봐야 되니까 그 점의적인 단계로 이 3년을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은 더더욱 문익과 구별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은 더더욱 없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사탐했던 친구들 모집단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선생님 커리 따라오시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6월달에 넘어오는 과탐에서 넘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커리 중에 딱 3개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개념 듣고요. 알짜기 줄 4개 알짜기 줄 들으시고 이모다 시즌 2 들으시고 20회짜리 그 다음 파이널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잘한 것들은 제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는 반드시 쫓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전 커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개념 때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개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누른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뒤로 가면서 근데 이거를 막 커리를 건너뛰고 그러면 나중에 완성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험생 커뮤니티에 개념만 듣고 잘 봤어. 그거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비트코인 했는데 돈 벌었잖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더 많거든. 개념만 듣고 잘 본 친구도 있겠지만 개념만 듣고 못 본 친구가 훨씬 많단 말이야. 판매 증신을 위해서 건물 임장을 다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잖아. 인생에서 시험 한 번 잘 봐서 이렇게 오랫동안 뽑아먹는 게 있냐고 좋은 대학 한 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 노력 아끼지 마시고 남은 날 별로 안 남았잖아. 몇 달 안 남았잖아. 한번 달려봅시다. 선생님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선생님 연구실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더 쉬운 방법 생각하고 재미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항상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 또 농시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메가스터디 믿으시고 메가사탐 믿으시고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